인싸강 나오는 인생샷 남길 수 있는 뷰 맛집 카페, 식당, 숙소, 명소 등 뷰가 좋은 공간을 찾아 떠나는 여행일기 뷰 맛집 채널의 29번째 이야기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아쿠아 가든은 어떤 뷰 맛이 있을지 함께 떠나보실게요 아쿠아 가든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메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쿠아 테리어 전문 브랜드인 아쿠아 가든은 수족한 카페라는 독특한 컨셉으로 커피 한잔 마시며 물멍 때리기 좋은 공간입니다 커피와 사람, 사람과 자연, 자연과 미래를 이어주는 특별한 공간이란 컨셉으로 엄청난 규모의 공간에서 다양한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색감의 열대어들과 물고기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테이블에서 커피 한잔 마시며 물고기들의 움직임들을 보니 힐링이 되더라고요 물고기들 외에도 예술품 수준의 아쿠아 스케이프를 구현하셔서 그런지 갤러리를 보는 느낌으로 이곳저곳 눈으로 보는 재미가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닥터피쉬 체험존에는 꼬꼬마 친구가 닥터피쉬들에게 먹이를 공급하고 있네요 장수의 상징인 귀염귀염한 거북이들이 한가롭게 망중하늘 즐기는 모습입니다 여리저리 물살을 가르며 수영하는 모습도 참 귀엽습니다 아쿠아 가든의 모습과 상당히 잘 어울렸던 단지 거들뿐인 음료수들 조명뿐만 아니라 물고기의 색감과도 참 잘 어울리는 색감이네요 하얀 옷을 입어서 백작같은 분위기를 뽐냈던 잉어 겉모습만큼이나 귀족같은 우아한 움직임을 보여주던 멋진 녀석이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자연을 구현한 곳이라 아이들과 함께 오기에도 좋고 스트레스 많은 현대인의 일상에 작은 힐링을 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경기도 용인 아쿠아 가든에서 많은 추억들 바로 새겨 가시길 바랍니다 뷰 맛집 29번째 이야기 용인 아쿠아 가든 편 재미나게 보셨나요? 다음에도 더 멋진 뷰 맛집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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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